정신 이봐, 듀크! 정신! 루카 녹스 남은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다면 시드를 넘겨라! 이게 무슨 짓이냐 탈로우스! 넘길 생각이 없다면 죽어라 여기는 제로 990, 착륙하가 바랍니다 제로 990, 착륙 승인 확인되었습니다 가디언 타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귀환이네요, 마스터 이야, 타워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젠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, 그리고 마스터 제가 센스 좋게 로시나에게 연락을 해두지 않았겠어요? 마중 나와있겠나 모르는데 시선의 유명한 성면처럼 수상의 크기 홀축 질렁 할아버지 야, 올해 마당 깜짝 의식 한로스에게 덤비단 요녀 첫 정식 임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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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